여자들, blood, they kill, they cut the neck, and they offer for the god. 여자, 여자 피를... 성무새주에서 피를 불러서 펜을 제사를... 아니, 한 명만... 4월, some rain or... 그렇습니다. 마야의 지하세계 싱크홀은 고대 마야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장소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어떤 곳에서는 신과 소통하기 위해 그린 벽화나 제물로 받쳐진 인간의 해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은 그릇을 만져보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여기서... 죄송합니다. 와, 이거 봐. 여기도 그릇이 있어. 알 수 있어요,Matthede스 씹yu? 제반 진짜. 재규來說 어디서 봐야돼요? 이건 뭔 날개지? 엄청 큰 날개가 있는데? 한 두 개가 아니에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팍쥐가 잡아먹어볼까? 어? 뭐야. 한 두 자국 있어 여기. 뭐 긁은 자국. 지수. 어? 그러면은 봐봐. 그럼 여기 어느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어디 나가는 구멍. 되게 조그만한 구멍이 해달라고. 그냥 보면 출구가. 굳이 밑에서 들어가도 되겠는데. 여기 봐 동물 발자국 많아. 야. 여기. 여기 밑구 있어. 네? 여기 나무 뿌리가 내려와 있잖아. 그래서 안 봤거든? 어? 밑구 있어 여기. 오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여기. 단위는 모르겠는데. 길이 있어요? 네. 오우. 오우. 천천히 말아. 이거. 아까 저기 나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생각하네요. 여기가 꼭 틀려있어요. 잘했어. 나 이거 카메라 들고 못 올라오는데. 카메라를 먼저 주세요. 이렇게. 잠깐만요. 더 딴 카메라도 없어요? 네. 더 딴 카메라도 없어요? 네. 여기 또 쉬고.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쉿. 풀 requirements. 쉬고. 가pha buysao. 헉. 마이투스토이살 ESS 사귀 logos 쏟아 Vasco 신안 Funk 최초로 여족장 어때요? 여족장 여족장 하면은 진짜 아주 탱재 탱재될 거 같아 우리 족장님 뭐 하면 됩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일단 있자 고구마를 좀 채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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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이나 뭐 원래 카카오톡이